아션보 고대 부단장 나가신다 연대 고대 연대, 연대빵이 그렇게 맛있으면 대학은 적고 빵이다 바라라 연대 제가 사랑하는 고대 이렇게 두 학교 모든 분들이 응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보니 오늘 응원 아주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사랑하는 고대 오늘 응원 끝나고 다들 뭐 하세요? 뒷풀이 뒷풀이 진짜 너무 재밌겠네요 연대 연대는 오늘 응원 끝나고 뭐 하세요? 어? 어? 근데 연대 통금 있는데 뒷풀이 어떻게 해요? 오늘 통금 풀렸다 연대 연대 근데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에요? 연대 자유는 캔뿔 통금이 너희들 자유케 하냐 통금이 자유다 연대 연대 이번에도 또 삐진 거 같은데 삐졌어요? 네 그래도 오늘 신입생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곳 안함에서 송도까지 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함에선 송도까지 아 잠깐만요 아 너무 멀어서 숨 한번 쉬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볼게요 자 아낭에서 송도까지 아 겨우 왔네요 자 먼저 저렇게 먼 송도 지하철로 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내기 집중 아니 한승이 무려 9번 지나가는 역이 무려 41개 아무래도 41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택시로 가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택시비가 무려 6만원 6만원 연대생들 택시비 내느라 밥 사먹을 정도 얻겠습니다 어디 더러워서 송도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고대 송도가 각종도 없고 통근 걱정도 없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우리 고대생들 택시비 때문에 밥과 같기는 연대생 확실하게 잡고 가보겠습니다 연대점으로 가자 고래 승리 이번 도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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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타입니다 그냥 제 자신감과 함께 못 받을 것 같은데 아cel 난리에 세계 코미란으로 기억해주세요 백북이 정말 från 시켜주신 등 우리 아이씨가 왜 이렇게 더 그런 선을 탈х하는 도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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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타 즐거운 날을 보안자네 자 너 나 저리로 풍해바다로 사끈사끈 와인열차 기차를 타고 그 맘의 꿈 내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미쳐지지 아우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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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떠나자 풍해바다로 상등상등 와인열차 기차를 타고 고생 1번 차 동해바다로 상등상등 와인열차 기차를 타고 거고 묵어 아우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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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웨